북한의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전후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징후는 아직 포착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미 당국은 이산가족 상봉 행사 전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북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노동당 창건 기념일에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게 한미 정보당국의 판단입니다. 평행에 있는 미사일 동체를 동창리 발사장으로 옮기고 동체 점검에만 일주일 넘게 걸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여전히 이달 중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평화적 위성 발사를 문제시하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자의적 조치들로 끝까지 강경 대응하여 남북은 이산가족 생사 확인 명단을 교환하지만 북한이 도발을 감행한다면 20일 상봉 행사가 차질을 빚을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동북아시아의 안보와 직결된 중요한 외교전에 나섭니다. 16일 버라고바마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가지는데 이어 10월 말에서 11월 초 한중일 정상회의를 갖습니다. 특히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도 고려 중입니다. 북한의 도발 억제와 북핵 문제 해결 또 평화통일 기반 구축에 있어 국제사회의 확고한 지지 확보 노력을 집중적으로 이런 가운데 중국은 오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이래 류인산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